제가 먼저 주문한 김치 이게 애니멀 스타일입니까? 이게 풀 바이코 진짜 고기가 내장이야? 오 완전 통통해 치즈랑 양상추랑 토마토랑 꼭 스테티게장 그냥 프라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왜 메뉴에 없지? 많은 사람만 먹으라고 어제도 피자 먹고 막걸리도 햄버거 먹고 살찌겠다 이거 먹어볼까? 잘 싸졌다 되게 뚱뚱한데 이제 먹방이 이렇게 재밌어 먹방이 더 맛있게 드세요 가끔은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먹방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또 먹방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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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